다이어트를 하는데 마카롱을 먹게 되었어요. 마늘이랑 카페에 왔습니다. 말차랑 제주감비 그런 느낌이에요. 디저트도 있고, 맛있어. 문자는 감미 샌드위치. 오늘 날씨 어때? 영하 2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신고 나왔어요. 신고 나와서 아이린 슬리퍼 신고, 바지 입고. 이제 화장을 했고요. 이 앞머리는 약간 구제 붉은 것 같아요. 탑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렌즈부터 일단 껴볼게요. 옛날에는 렌즈 안 껴도 잘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렌즈 안 껴도 그냥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초점도 없는 듯이 그냥 잘 살았었는데. 이 정도 있죠? 이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이 정도부터 좀 흐려요. 자세히 안 보여요. 약간 여기 외곽성?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른 렌즈를 껴볼게요. 피부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왜지? 화장도 잘 안 하고 그러던데? 집에 있으면 잘 안 씻어던가?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화장 안 하면 그냥 안 씻잖아요. 이거는 맹그로브 컬러. 맥의 맹그로브 컬러. 다이어트를 하는데 마카롱을 먹게 되었어요. 이거랑 이거 뚱카롱 있거든요. 내가 뚱카롱을 포개 찍어야 되는데. 감귤 맛이랑 얘가 카라멜 마키아토 맛이래요. 지금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갈 카페예요. 마늘이가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뭔데 뭔데? 쿠폰. 아 쿠폰. 아 그래 이거 보여주자. 마늘이와 카페에 왔습니다. 마늘이가 지금 코드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초콜릿이랑 말차랑 제주 감귤?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다. 맛있어. 이게 되게 잘 숙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맛있어. 완전 부드러워. 완전 부드러워. 맛있겠다. 맛있어. 되게 쌉싸름하면서 희한한 맛이야. 내가 안 한 말차랑 엄청 맛있어. 근데 맛있어. 맛있어? 응. 나는 카페를 많이 안 오는 이유를 알겠어. 왜? 카페에 오면 음료를 수분도 안 돼서 다 먹어야 돼. 오는 이유가 목말라서. 그럴 수 있지. 그런 것 같아 생각했어. 음 맛있어 이거. 치즈인가? 당근 당근. 네 당근. 카페 안 중점적으로 잘 찍어놨어. 지동찍도 있고. 맛있어. 근데 여기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필디 찍다가 붙이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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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고데기 할 거라서 남겨놓고 뒷머리는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줄게요. 이렇게 말릴 때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만 말아줘도 괜찮아요. 오이 맛있다. 오이 맛있다. 완전 촉촉하게 젖은 그런 맛이야. 뜨거울게. 요리 너무 저도 딱 찍어서 저거 먹어야지. 짠짠짠! 출분 넌 어디서 다 먹어. 아, 녹화잎? 이제 홀랄라 친구 마늘입니다. 여기는 일카페입니다. 여기는 오늘 다들 열공보드. 일단 열공보드. 열공보드. 키보드. 진짜 많은 분을 열심히 했습니다. 작업 잘 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역시 커리어답게. 커리어 오만 가리게. 커리어답게 뭐야. 커리어 오만 가리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단지 팁. 어? 짝퉁 아니죠? 아니에요. 케이크는 어디 갔지? 어, 케이크는 여기. 뭐야, 안돼! 안녕 베트남. 양지 차돌. 맛있겠다. 잘해볼게요. 맛있겠다. 언니? 언니가 뭐야? 이게 그 팁. 저 공짜드릴게요. 그러네. 네, 맛있겠지? 해요. 너 혹시 나있네? 엇? 다이어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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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란. 공짜란. 박미 샌드위치. 안녕. 안녕. 이거 어떻게 먹는 거라면, 면을 여기, 이거 그릇에다 가져가고. 야채들, 야채들을 많이 먹어요. 야채들을 먹고, 고기를 하나씩 넣어요. 소스를 한 두 스푼 정도 자작하게 넣어서, 섞어서 먹어요. 고기 샌드위치. 고기 샌드위치. 고기 샌드위치. 고기 샌드위치. 생명유치. 맛있어. 약간 국수 같은데, 어떻게 모르게? 초콤이 차가워. 달걀인데, 어떻게 또 먹으면 맛있냐면, 레몬즙을. 레몬즙을, 여기다가 이렇게 탕후방을 흐려줘서 먹으면, 맛있게 다 달라져요. 그래? 맛있어. 음! 잘 어울린다. 달라? 맛있겠다. 여기는 약간 삼겹살 같은 경우, 이건 약간. 오, 완자. 완자. 완자 같은, 뭐야? 음식이에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오늘은 이렇게 먹고, 내 코는 안 먹어. 지하수 아니야? 있지? 맥에서 안 먹으면, 지하수지 마. 흐흐흐흐흐. 그 맛은 안 넣어야겠다. 보여줘도 돼? 누구한테, 여기다. 이게 잘 보이려나? 오, 잘 보이는 것 같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 립물, 찍어. 흐흐흐흐흐흐. 츄초아 다 먹었어요. 반미 샌드위치를 다 못 먹어서 포장했어요. 안녕과자전, 체인차닌인가? 지금 이제 마늘이 데려다주려고 지하철 가고 있습니다. 마늘 인사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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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또 언제 보지? 밤에? 밤에는 먹는 거를 많이 자제하고. 그래,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샐러드, 샐러드. 먹을 거 안 먹어. 인정, 인정. 네, 이제 아메리카노만 먹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제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진짜, 리얼로. 약속 새끼, 새끼. 약속 새끼. 새끼. 안녕! 뱄트나. 안녕! 안녕oa. 오늘은 방금 공 chain소할 때